하하하 방송하다가 별의별 해피닝이 다 있네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종로 3가역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뒤쪽이 탑골공원이고 옆쪽에 육회하고 내장 부위가 좀 괜찮은 식당이 있어 가지고 여기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울 종로구 낙원동 종로 3가역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 허팥집입니다 이곳은 소 내장구이부터 육회 간 천엽 등 신선한 생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 바로 앞이 탑골공원이기 때문에 소비층이 젊은 층보단 어르신들 위주로 가격대까지 꽤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식당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의 이력은 6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술땡기는 외관 모습은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부도 평범하고 투박한 일반 식당 느낌이었고 테이블은 10개가 안 되어 보였습니다 메뉴판에는 구이류와 전골 육회 종류가 있었고 구이류는 전부 한우를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가격대 또한 200g 1인분 기준 15,000원대로 꽤나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언제 오셨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봐놓으니까 색깔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본 창구성이 깍두기하고 고추하고 마늘 나오고 고추하고 양파해서 고추 양념으로 나오고요 된장하고 쌈장 섞여있는 것 같고 참기름장 나오고 두 가지가 기본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간 육색을 보면 육색이 약간 짙으면서도 신선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간 육색이 너무 좋다 대장님 출연하셔도 되죠? 추웠어요 고기 전문가가 표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살살 녹말 식감 어때요 대장님? 식감이 입안에서 치감이 무너지면서 부드러우면서 진짜 살짝 씹는 맛? 살짝 씹는 맛? 살짝 씹는 맛이고 독특한 식감이에요 네 진짜 기름장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다고 한우랑 비교했을 때 육을 하고 해서 크게 막 나쁘다 이런 건 없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요 근데 치맛살 이거 사심이 되면 다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처음 봐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고기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들어가잖아요 오랜만에 육사심이 먹는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찍어가지고 치맛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우둔 부위 많이 쓰는데 여기 동대문 헛밭집은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치맛살로 고집하신 것 같아요 와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둔의 그 식감하고 완전 다른 게 먹었을 때 육질이 차르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지금 씹었을 때도 적당한 씹는 맛이 있어줘요 근데 이게 탱글탱글한 식감이 너무 좋고 육사심의 온도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먹었을 때 신선하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와 너무 맛있네요 이제 우둔이나 꿀잇살 뭐 이쪽으로 하자나 치맛살하고 네 치맛 치맛살하고 채끝으로 하면 네 기가 막혔어요 음 치사살로도 진공하지 않고 도축해갖고 바로 찾은 거 있잖아 네 어 바로 그런 거 등급 뭐 2,3등급도 네 체끝도 진짜 맛있어 음 요거 2,3등급이면 가격대가 좀 되니까 메리트가 확실히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서 먹는 육회보다 지금 여기가 육회가 훨씬 맛있네요 이렇게 생고기여서 이 기름장에다가만 찍어 먹어도 소주 부르는 그런 맛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한 잔 소자고파면 기름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카메라에 찍었는데 기름장이 잘 맛있어 아 맞아요 육사심이 한 점 딱 먹고 그 다음 소주 한 잔 하면은 각입니다 이게 계속 형을 쫙 찍어가지고 아 아 진짜 식감 너무 좋다 시간이 지금 6시인데 이제 해가 늦게 지네요 낮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저녁입니다 아 간 맛있어요 와 간 색깔 진짜 너무 좋다 간이 색깔이 티끼가 없거나 흐리뭉통한 그런 색깔이 있으면은 간이 정말 신선하지 않은 건데 딱 봐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게 일단 간이 되게 신선한 거는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돕니다 피비린내 같은 잡내가 하나도 없고 한 두세 번만 딱 씹어도 입에서 차라리 녹으면서 바로 단맛이 올라옵니다 즐겨먹는 간은 굉장히 신선하네요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화수목금 화수목금 네 왜냐하면 주말에는 도축을 안 하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아침에 온다네요 뭐 도축장에서 바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좀 힘들고 주말에 해서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화요일 거 그러면 월요일도축한 거를 화요일날 그날 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방권은 가능한데 되도록 서울이면은 화수목금에 먹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치 그치 이 육사심이나 횟감 같은 요런 종류들은 서울권에서는 화수목금 딱 이때가 이제 도축 날짜들과 맞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드시는 거보다는 요 때 오셔서 드시면은 훨씬 더 신선한 고기를 안전하고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라라고 해가지고요 비장이라는 부위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오는 부위고요 굉장히 신선할 때만 먹어야 되는 부위에요 간하고는 또 다릅니다 쫀득쫀득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고요 먹었을 때 단맛은 따로 없고 오히려 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식감이에요 약간 말랑말랑거리는 식감입니다 근데 어디 가면 와 모듬이 가격이 35,000원이니까 35,000원에 요정도 나오는 건데 확실하게 메리트는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돼지콩팥은 민짜야 이게 이쁜데 콩처럼 생겼잖아 네 콩처럼 생기고 색깔이 팥이라 콩팥이야 네 어? 근데 소콩팥은 요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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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겼단 말야 돼지는 민짜고 소는 요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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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맛있겠다 야채랑 같이 이렇게 볶아져가지고 자 소콩팥입니다 식감이 되게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이네요 일단 식감은 되게 부드럽고 약간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오돌오돌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 내장 부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허파라든지 간 이런 부위에서 나는 딱 그 맛이 나고요 특유의 향 그런 향이 나는데 그렇다고 이거 잡내는 아니고 고소한 맛도 좋고 약간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층이 돼 있는데 겉에는 약간 껍데기 같은 느낌이고 안쪽은 특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아 식감 너무 좋다 막창은 오독오독하면서도 씹었을 때 씹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쫄깃하면서도 아삭한 느낌이 아주 강하고요 그렇다고 질기지는 않아요 한우 곱창이다 보니까 일단 퀄리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쪽 상권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또 입맛도 어느정도 까다로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품질도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퀄리티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싼데 아 역시 치맛살은 치맛살 중에서도 얇은 치맛살이거든요 이쪽이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잡내 하나 없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라서 너무 좋네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염통인데 홍팥보다는 특유향이 조금 적고 식감은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적당한 씹는 맛이라고 하죠 진짜 내장 부위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치감들 딱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아 바짝 익어가지고 맛있겠다 확실히 곱창이나 대창 이런 부위들은 겉에 막이 질기다 보니까 확실하게 바짝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일반 숯불이 아니라 돌판이잖아요 익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니까 겉면이 크리스피하게 익었을 때 그때 드시면 곱창의 고소한 맛과 그런 맛들을 확실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대창은 느끼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대창은 먹으면 일단 지방의 단맛이 오히려 모듬에 적당히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대창의 지방이 녹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위들도 같이 이런 지방의 고소한 맛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먹었을 때 그 풍미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우 어우 걱정 너무 맛있다 사실 이미 먹다가 구워 먹어도 됩니다 이 대창 기름에다가 지금 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주문했던 허파탕 1인분입니다 큼직한 무랑 대파 그리고 허파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갈치조림 같은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소허파입니다 약간 특유향은 있습니다 근데 돼지 허파하고 큰 특이점은 잘 못 느끼겠어요 허파탕은 생각보다 크게 특색은 없었고요 약간 걸쭉한 조림 같은 느낌이었네요 부드러우면서 약간 피맛도 느껴지면서 전형적인 순대 먹었을 때 허파 맛입니다 여기까지 동대문 허파집에 대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우선 이곳의 장점으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신선한 생고기 메뉴들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내장 구이류까지 맛볼 수 있었고 술맛 나는 투박한 업장 분위기까지 한몫해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상권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고 주류 소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듣기 거북한 욕설이 크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주문한 막창은 많이 삶아져서 이미 너무 부드러워진 상태로 막창의 매력인 제대로 된 식감을 느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도 꽤나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육회 종류의 소주 한잔 느낌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